안녕하세요 대혜작팟입니다 현재 대학과 말랩찍고 대학과 홍보영생이 방금 땅에 며칠적으로 이번 대학과 어마어마했죠? 저 항상 도와주시는 이분께 연락을 드리고 반가워요 반가워요 협동전시내 해보겠습니다 이번주 돌연변이인 코랄의 균혈로 해보려고 해요 버그가 있거든요 일단 자 그러면 돌연변이인으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마스터 스킬은 이렇게 찍었구요 쳐바지구만 2대1로 하고 무리우두머리시간 유전자 돌연변이 확률 그리고 번식자랑 석토강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 버그를 이용하려 해서 초반에 넵 지레이노 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보라준보다는 지레이노가 낫습니다 넵 초반에 균열 늦게 깨주셔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주 주간도로는 석토강과 번식자였죠 진짜 요번에 많이 깼는데 하하필이면 여기가 딱 이제 그 버그가 걸리는 기준이 제가 있는 원시 굴락 있잖아요 굴락이었나요? 원시 감시자? 감시 수호자인가? 그게 선이 걸리고 유닛을 뽑으면 자원이 적더라도 그리고 유닛 칸이 다섯 칸이 최고거든요 노바처럼 격납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합니다 그걸 무시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뽑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영시 감시자가 스턴 걸릴 때 뽑으면 유닛이 막 나와요 클릭한 만큼요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진짜 대박 보여 드릴게요 지금 바로 아테크 가고 계시네요 저래도 괜찮겠죠? 아니요 저는 방금 일반 모드에서 어떤 분이 랜덤으로 걸렸더니 알려주셨어요 이제 거의 철운이죠 번식자 먹을 수 있으려나 초반에는 웬만한 씨를 안한 것 같아 아군이 위험하셨으니까 일단 빼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적은 에너지로 에너지로 오는데 에너지니깐 점프해서 죽이고 다 로테크 타야죠 자 일단 여기 질러서 좀 아 저글링은 좀 뽑아주고요 초반이니까 자 점프 자 이건 뽑고 저글링은 이거 뻐개기야 지레는 딱 나오겠네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먹을 수 있으려나 아 이렇게 하셔도 되네 시간 충분하네 이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녹화 중이죠 어 이러면 되는구나 좀 더 많이 뽑을 수 있네 여기 시작하자 일단 이거 다음 거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먹었지 뭐야 오 10분이었다 먹어져요 대박 후반에는 필요 없지만 중반이면 자 일단은 좀 멀티까지 찍고나서 해야겠네요 나는 수집한다 자 이거 빨리 잡아야겠죠 비회복 1만 찍고 이거 먹다 자 균을 떴죠 바로 잡고 들어가야죠 자 일단 위험한데 조긍 여기 어디가 지금 위험한데요 어쩌죠 한번 먹어보죠 샤러비 오셨어요 이제 곧 드시면 돼요 대박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마구마구 생산한 바로 자 오늘 오그락실에서 열심히 했던 필력을 보여 드려야죠 아 아직 더 가능해요 다시 다시 오오오 큰일까 됐다 됐다 흐흐흐흐 루루는 비용만 들어요 한 번만 더 걸려라 잠시 인구도 넘을 수 있는지 보자 인구도 수는 못넣네 흐흐흐흐흫 이게 뭐야 와 지금 히드라가 56마리구요 뭐 옆에 뭐 급하게 보면 바퀴도 몇 마리 있구요 대박 대박이네 야 진짜 저희가 막는걸 중심으로 하고 3마리는 보내고 나머지는 제가 써야죠 보급품이 한도에 찼어요 보급품이 한도에 찼어 자 좀 보급품 뜯으러 가죠 많이 번식떠도 제가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조심해야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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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 죽었다 네 아무래도 딴 것들은 스턴 유도하기가 힘들죠 초반하고 자 와 대박 이제 뮤터론 뽑으면 끝나죠 바로 털 준비하겠습니다 저격 준비할게요 오 뭐야 이거 약간 양육 속도 같은 빨라진 같은데 자 정수로 막 자 여기서 가야지 괜히 어깨에 대한건이죠 피드라를 자 자 마지막 또 한번 볼게요 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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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번식자의 흑역사네 죽여야지 자 자 꺼줬으면 되고요 자 원시미탈 싹 다 바꿔주고요 여기만 가면 되죠 아주 저희 든든하시죠 공업도 하고 쓸모없는 애들 다 죽여버리구요 아 나는 변화 없다 노고 있다 대박 정수가 더이상은 뭐 스턴이 걸릴는 없죠 그래도 일꾼 충분하고요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뽑고 다시 이거 그냥 그냥 끝났네 이제 싹 다 뉴털러 바꾸고 뭐 더이상 뭐 이렇게 징적기 할 필요 없고 그냥 잡으면 되겠네 잘 가 자 하여튼 버전 좀 먹으면 너무 웃겨 그냥 뭐 무시하고 지나가요 지금 거랄텐데 자 가겟다 와 갑니다 절가지고 먹어주고 아직 못먹느냐 도망가고 고 여기 좀 놀다가 가면 되겠네 진짜 피 회복하면 이제 애들 비탈을 다 회복하고 흔히 흔히 다시 가고 다시 가고 뭐 인물 다 깨죠 뭐 지금 뭐라 하는데 대학가 가시네요 혼자 처리도 가능하고 지금 가고요 아 뒤에 추운 소리에 좀 조심해야죠 남부들은 흔히 이건 뭐 춤을 졌습니다 혼자 깔끔하게 뛰어주고 때려다보면 끝나네 흔히 이건 너무 사기인데요 이건 너무 사기인데요 인간적으로 제가 아무리 일찍 나갔으면 진짜 장난칠겠네 지금 뭐 이것도 혼자 가는거죠 이제 뭐 이거 잡목도 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잡목을 안 잡히려고 하는데 뭐 잡목 잡아야 돼요 어차피 벤시드가 안보이거든요 자 이거 피해 주세요 야 저희는 방 킥 하실게요 데미지가 일단 어마어마하니까요 예 걷다가 이제 뭐 공중인리사한테 50% 뭐 받는 피해 감소 이런게 많으니까 너무 쉬운데요 자 인구소 꽉 채웠고요 자 이게 시작입니다 하아 그럼 뭐 이제 슬슬 하나 죽여야 되나 지을 것도 없고 이런게 이럴 지점은 인구소 200채우기 위해서 이야 진짜 대박이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소 이게 인구소가 1이 깎이나보네요 보급품이 가득 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비탈로 꽉꽉 채우고 있어요 와 자원도 이제 필요없네요 자원도 이제 필요없네요 나오면 바로 싸우기에서 더이상은 뭐 더이상 지체하는게 낭비일거 같습니다 자 연식을 다 키우고 가자 유탈 44기 사신이 간다 자 갑니다 끝났죠 예 돌아가면 되요 그냥 자 이제 패널롤도 다 돌아오는 시간이 되고 있구요 저는 번식자만 계시면 되거든요 돌아서 번식자만 잡죠 자 번식자가 어딨는거야 여기 어딨는거야 여기 어딨는거야 어 안되네 번식자 먹고있대 아이씨 야 진짜 이게 뭐야 어머나 세상 이렇게요 동호의 방패들이 공락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흠흠 좀 뻑뻑해구요 와 어마어마하네 오 번식자 먹죠? 괜찮습니다 전 돌아가면 자 먹지요 자 훈련 마지막에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흠 흠 대박이네 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는게 아 일단 번식자를 지가 먹어요 초반대비가 된다는거죠 노바가 해도 돼요 노바 이제 해도 됩니다 네 뮤탈이 뭐 다 저격도 잘하고 방어도 잘하고 이런거면 이야 진짜 빠른결단 대아카 완전히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새로운거 깎고 감사합니다 뿅 마소스킨이 이렇게 지겹습니다 도렌배니 확률 뭐 이런식으로 요렇게 클리어 했습니다 도렌배니 확률 도렌배니 확률 도렌배니 확률